안녕하세요. 운초갤러리입니다. 자, 오늘 보여지는 것은 뭐일까요? 아, 푯말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예전에 배우러 온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물어봐서 일단은 공부를 해라. 그랬더니 멀리서 왔어요. 뭔 곳? 여수. 여수에서 왔답니다.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찾아가지를 않았어요. 왜?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. 자, 오늘 또 좋은 날 되소서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앞에는 꽃입니다. 아주 고급스러운 한지의 꽃을 그렸답니다. 뭐라구요? 편말 외출시 걸어놓을 수도 있고 뒤에 잠시 식사하러 갑니다.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뒤에 번호도 쓸 수 있답니다. 오늘 또 좋은 날 되소서 자, 여기는 어디냐면 제 갤러리에서 또 촬영을 합니다. 운초갤러리입니다. 아, 뒤에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. 그치만 한쪽은 살짝 가리고 이쁜 꽃만 봐주세요.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꽃만 보려고 노력합니다. 항상 예쁜 것만 보려고 노력하고요. 우리 여러분들도 좋은 것 보고 좋은 생각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고 오늘 또한 좋은 날 되고 아시겠지요? 안녕 안녕